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예정지에 진입도로 공사가 시작되는 등 주변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평창군은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해 대관령면 차항교에서 심평원 연수원 입구까지 422m의 도로와 주차장 30명을 조성합니다. 또 심평원 교육연수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연결공사도 추진합니다. 심평원은 2025년까지 차항리 12만 4천 제곱미터 면적의 교육연수원을 지을 예정이고 연간 7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